이준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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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희야! 이준희한테 3만원! 라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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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있는거야? 아! 없는데! 너를 조금 더 할 수 있게! 우리가 될 수 있게! 꼭 해야! 해야만 돼! 정규 7집! 머스트! 타이틀곡! 해야돼! 어떻게 쓰셨죠? 네! 진짜! 진짜 감사합니다! 얼굴이... 왜 이렇게 연탄나는거야? 어때요? 진짜 얼굴이... 감사합니다 여러분! 우리 2PM 많이 사랑해주세요! 렛츠고! 배터리가 4%밖에 없어서 뭘 틀 수 있어? 알겠어요! 노래라도 좀 틀어놔! 옆에! 니쿤씨! 니쿤씨 안녕하세요! 니쿤씨 이번 타이틀 해야돼서 한마디 해주시죠! 한마디요? 한마디 해주세요!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구요! 진짜 눈물이 날거 같은 그런 날인거 같아요! 왜 안나죠? 났는데요! 들어갔어요! 왜 들어갔죠? 너무 나서 들어갔어요! 알겠어요! 물어보시바시! 알겠습니다! 근데 오늘 너무 행복하고... 오늘 저희가 갓담회 기자회견 같은 거 했잖아요? 네네! 그래서 얘기하면서 뭔가... 울컥 몇 번 했어요! 울컥 했어요? 울컥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? 울컥이 뭐죠? 영어로? 음... getting teary! got teary! 그래서 오늘... 여러분! 스트리밍 부탁드립니다! 감사합니다! 해야 해! 태국어라도 좀 해주세요! 'RE... 좋은 storm! tanesiBo's स Cham announced That is perform TV vaccine and get it! wear it, 화합 перев 라 wiggle 앞으로 26 .. 26 26 중에 하나 nothing retire 이번 앨범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. 너를 잠깐 더 볼 수 있게 너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뭐하세요? 왜 처음에 그런 거야? 꼭 해야 해야 해야만 돼 괜찮으신 거죠? 해야 해입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 끝나요. 계속 영상 가는 거예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가고 싶나봐. 자, 준호 씨. 7집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. 우리가 5년 만에 컴백을 해서 그랬습니다. 해야 해. 머스트. 많이 사랑해주세요. 할 말이 없으세요?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. 아니야. 없는 게 아니고 오늘 저희 또 기자회견 한 거 또 기사사진도 많이 나왔고 우리 투피엠 멋있게 컴백했습니다. 이번 주 화이팅! 황찬성 약속했잖아. 보러 가자! 영상 안 끝난다고. 얘들아. 영상 끊기는 게 아니야. 황찬성 고시우경 보러 가자! 황찬성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. 수현만 나오잖아요. 하하하하하하 아이 씨 인간아. 아니 뭐야 이거. 알았어 알았어. 자 그럼 이렇게 해줄게. 어 좋아 좋아. 어때? 찬성의 파트 불러주세요. 아니 그냥 비춰. 나 생얼로 많이 했어. 이 정도 어때? 찬성의 파트 불러주세요. 나 생얼로 많이 했다니까. 찬성의 파트. 자. 못 보여주겠는데. 어 안되겠는데? 미안하다. 어 미안하다. 자. 아 멀리서 찍어줄게. 멀리서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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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찬성 씨. 7집 앨범을 온몸으로 표현해주세요. 아. 아. 안돼. 어. 계속 깨졌다. 네. 이렇게 해서. 다시. 자. 하나. 둘. 셋. 하. 모르겠다. 이게. 14. 자. 14년차 아이돌의. 연습. 또 하나 더 할게요. 아. 뭐죠? 어. 어. 야야야야. 야야야. 저거 뭘까요. 그 다음에 암모 까먹었지 너. 지금 암모 까먹었지. 너 암모 까먹었지 지금. 네. 지금까지 장스포였습니다. 스포가 끝나질 않아. 어. 자. 그럼 여러분. 안녕 하면서 끝낼게요. 안녕. 안녕. 야. 이것들 안녕해다. 안녕. 안녕. 네. 7집 머스트 많이 사랑해주세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바이바이.